안녕 아...떨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걸렸습니다 어때요? 처음 왔는데 산이 초보자 타기 처음에 어렵게 느껴졌는데 지금 타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몇 군데 좀 단차 있는데 있긴 했지만 어우 잘 따라오네요 좀만 더 가볼게요 풍벨이 코스 높아는데요? 네 여기도 지금 이제 뭔가...뭔가 잘못 들어올 것 같아요 저쪽으로 가야돼 코스로 지금 잘못 들어왔어요 아까 저기 왼쪽에 하나 있었어 그니까 왼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전쯤에... 죄송하다 야 병을 갈라 두룩 두룩 왜 이렇게 올라가시죠? 죽겠어요 근육 올라왔어 아파요 왜 이런 길로 날인데 저 사람을 태워해 엔티에 맛보러 왔는데 지금 3시간째로 와 풍경 멋있습니다 아 잘 타는데 오! 오! 풍경 세웠어 나도 모르게 나이스 아니 여기 입고 있어? 네, 그냥 여기 한번 와볼게 그냥 원물을 와서 보면 되는 건데 원물을 더워나다가 재밌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